코리아 포커스 주간브리핑 코리아 포커스 주간브리핑입니다. 먼저 코리아 브리핑입니다. 25일 부근 김정은 제1비서가 참석한 가운데 조국해방전쟁 참전 열사묘 중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조국해방전쟁 참전 열사묘는 지난 2월 11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 결정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5돌과 조국해방전쟁 승리 60돌의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할 때 대하여 채택에 근거해 1950년대 조국 수호정신을 따라 배우기 위한 사업을 다양하게 진행한다고 결정한 이래 6개월 남짓한 기간에 완공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조국해방전쟁 승리 60돌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북을 방문하고 있는 여러 나라 대표단, 대표들과 지구촌 곳곳의 양심적 저명인사들이 중공식에 초청돼 참여했으며 로이터통신, AP통신, BBC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온 취재단들이 함께했습니다. 같은 날 미군의 조선전쟁 만행을 규찬하는 국제성토대회가 황해남도 신천군 원암이 밤나무골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램지클라크 미국 전사법장관, 마르시아대 캄포스 페레이라 국제민주여성연맹 위원장, 아드난 아크피라트 터키조선친선협회 대표단 단장, 김진범 부위원장의 연설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대회에서는 참가자들의 명의로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전세계 진보적 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발표됐습니다. 호소문은 미국이 민간인 대학살 만행을 비롯하여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온갖 범죄와 만행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활동을 세계적 규모에서 벌여나가자고 밝히고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하고 남조선에 있는 자기의 군대를 철수시키며 조선과의 평화협정을 시급히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적극 전개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26일 부근 25일 열린 6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에 대해 우리 측은 6차 회담이 또다시 공전되는 것을 막고 어떻게 하나 결실을 이루어보려고 모든 노력을 다하였으나 남측은 오마무리한 입장을 계속 고집하면서 끝끝내 회담을 결렬위기에 몰아넣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에 즉시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측의 회담파 탄책동을 준열이 폭로단죄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신은 우리 측은 재발방지 문제와 관련하여 공업지구 중단 사태의 원인을 해명하거나 책임문제를 따지자면 끝이 없고 우리가 남측에 대고 할 말이 더 많으므로 이번 사태에서 북과 남이 다같이 교훈을 찾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북과 남이 공동으로 공업지구 정상 운영에 저해를 주는 일을 하지 않을 때 내에 담보하는 것으로 합의서에 반영할 것을 진지하게 제기하였다고 전했습니다. 북은 6차 회담에서 남측은 공업지구를 겨냥한 불순한 정치적 원동과 군사적 위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하며 북측은 이상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한 출입차단, 종업원 철수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한다는 재발방지담보안을 제시했습니다. 27일 조선중앙통신은 조국해방전쟁 승리 60돌 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 군중시위가 김일성 광장에서 성대히 거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전승 60돌을 백두산 대국의 존엄과 국력을 만천하에 과시하는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경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열병식에서는 백두산 혁명강군의 변기창으로 강화 발전된 자위적 국방공업의 무진막강한 위력을 시위하며 우리식의 최첨단 무기와 전투기술 기재로 튼튼히 장비된 기계와 종대들이 광장과 있다는 대통령들의 정렬에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열병식에 이어 광장에서는 평양시 군중시위가 진행됐으며 광장에는 승리의 727,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최대의 애국유산, 우리는 잊지 않으리, 천만군민 일심단결, 대를 이어 일편단심 등의 가장물, 구호판들이 흘러갔습니다. 또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는 항미원저보가위국의 기치 밑에 우리를 피로써 놓아준 중국인민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공동의 승리임을 보여주는 우리는 함께 싸웠다라는 글귀가 씌어진 가장물도 있었습니다. 끝으로 통신은 조국해방전쟁 승리 60도를 성대히 경축한 열병식 및 평양시 군중시위는 반미대결정과 강성국가건설의 최후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천만군민의 혁명적 기상과 불폐의 위력을 만천하에 힘있게 과시하였다고 총평했습니다. 22일 북코리아의 일부 지방이 기상관측 이래 가장 많은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보도에 따르면 17일부터 22일까지 홍수 피해로 13명이 사망했고 3명이 실종됐으며 1만 5백 가구가 무너져 4만 2천여 명 이상이 집을 잃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를 포함한 유엔이 주관하는 세계식량계획 및 국제적십자가 원조지원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홍수 피해 지역을 시찰했습니다. 이어서 남코리아 브리핑입니다. 24일 법무부 기간 보고를 시작으로 재가동된 정보원 국정조사가 또다시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26일에는 정보원 기간 보고가 무산됐습니다. 특위는 오전 10시 남재준 정보원장을 출석시켜 댓글 작업의 경위, 전현직 정보원 직원 매간매직, 정보원 여직원 인권유린 논란 등을 추궁할 예정이었으나 회의 공개 여부를 두고 새누리당은 비공개로 하자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공개하자고 맞섰습니다.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회의를 보이콧했으며 정보원 간부들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며 야당 특위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공모를 의혹이 아닌 사실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탄핵소추권을 발동해 남재준 정보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즉각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7월 2일 시작된 45일간의 국정조사는 8월 15일에 마감됩니다. 6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결렬된 후 민주당은 26일 책임있는 고위급 당국자들이 직접 대화에 나서서 회담의 급을 높이고 의제 또한 금강산 관광과 이상가족 상봉 등으로 확대해 포괄적인 논의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남북대표단이 회담 내내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결렬 직전까지 온 이유가 대표단의 권한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통일부를 방문하고 북위 실무회담 자리에서 배포한 문건을 돌려보는 등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 입주업체 대표는 지금껏 북한 측이 이런 정도로 먼저 제시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정부가 개성공단을 정상화할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고 성토했습니다. 한상권 비대위 공동대표 위원장은 오는 30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입주기업들의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5일 전국 공무원노조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할 예정이었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결정을 보류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동부의 보류에 민주노총은 26일 성명을 내고 2009년 통합공무원노조가 설립된 때로부터 4년 만에 그리고 4차례 반려된 끝에 비로소 합법적인 지위를 획득할 것으로 예상했던 공무원노조는 물론 민주노총과 언론사들을 기만한 행태라고 맹비난하면서 노동부는 검토에 시간이 걸린다고 했지만 보도자료와 기자회견까지 준비했다가 1시간 전에 전격 연기하는 것은 석연차는 흑막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는 불법부당하며 국제사회의 조롱거리라며 노동부는 더 이상 구차한 변명으로 공무원노동자를 기만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설립신고증을 즉각 교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2002년 3월에 출범한 공무원노조는 이명박 정권 때인 2009년 10월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관련한 규약을 문제삼아 법의 노조가 됐으며 2009년 12월부터 3차례에 걸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모두 반려된 바 있습니다. 27일 전쟁기념관 앞에서 평화로 걷자 정전 60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국제평화대회가 전쟁반대 평화실험 국민행동 주체로 열렸습니다. 미국인인 아태지역 평화와 비군사와 워킹그룹 코디네이터 팀 쇼락은 외국 나라가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남코리아 외에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미국 시민으로서 남코리아가 자주권을 찾으려면 이러한 불평등한 관계는 반드시 끝장내야 한다며 코리아 반도가 외국의 지배에서 해방될 수 있는 자주적 권리를 지지한다. 첫 단계에는 남미연합사령부가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가자들은 북미 평화협상 신속히 개시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로 완전한 평화 실현하라. 유관국들은 동북아 평화협력을 해치는 군사훈련과 무력시위를 중단하고 평화협력 체제 구축에 앞장서라. 남북이 합의하고 국제사회가 지지한 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날 대회에는 지난 7월 3일부터 25일간 전국 곳곳을 누비며 정전체제를 끝내고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행진한 국제평화대행진단의 보고도 있었습니다. 4차 국정원 대선 개입 규탄, 진상규명 촉구 범국민 촛불문화재가 2만 5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27일 오후 8시 시청광장에서 진행됐습니다.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대선 개입 진상 및 축소 은폐 의혹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 시국회의 박서공 공동대표는 국정조사 파행의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선포하면서 국정조사를 똑바로 하기 위해서는 여야 간 국회 협상에만 맡겨둘 수 없다. 국민의힘으로 국정조사가 똑바로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뉴저지에 사는 한 시민은 이날 전화 연결을 통해 정보원을 상대로 유권소는 무려 11차례나 성명을 내면서 18대 대선은 부정선거이고 선거도 무효고 당선도 무효라고 외쳤다며 이 기회를 놓치면 이 땅의 공정한 선거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유권소는 지난 7차 성명 때부터 박근혜 사퇴를 외쳤다. 박근혜는 당장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는 당선 무효, 정권 퇴진 유의물을 배포하고 지난 18대 대선 자체가 원천 무효인 조건에다가 정치, 경제 무능으로 나라가 혼란에 빠진 지금 박 대통령이 취해야 하는 가장 원칙적인 조치는 법과 양심에 따른 정권 퇴진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국제브리핑입니다. 21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65명, 공명당이 11명을 당선시켜 참의원에서 안정적인 과반을 확보했습니다. 전체 242석 중 121석을 새로 뽑는 이번 선거를 통해 아베 신조의 자민당 의석수는 종전 84석에서 115석으로, 공명당은 19석에서 20석으로 늘어났으며, 민주당은 86석에서 59석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는 1996년 민주당 창당 이래 최악의 성적표입니다. 하시모토의 위안부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일본 유신에는 8석을 얻어 참패했으며, 공산당은 12년 만에 지역구에서 당선되고, 종전 6석에서 11석으로 늘어나는 등 선전했습니다. 이번 선거 투표율은 지난 2010년 57.92%에 비해 5.32% 떨어진 52.6%를 기록했으며, 이는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23일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이 북코리아 당국의 초청을 받아 평양 방문을 검토하고 있으며, 22일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과 방북 문제를 협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1994년 처음으로 방북했으며, 2010년 8월 불법 입국제로 북에 수감돼 있던 미국인 아리잘론 말리 공지를 데리고 귀국했으며, 2011년 4월에도 디 엘더스, 전직 국가 수반들의 모임 회원들과 함께 방북한 바 있습니다. 통신은 북이 카터 전 대통령 외에도, 마르티 아티사리 핀란드 전 대통령도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24일 미국의 소리 방송은 카터 센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카터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할 당장의 계획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시리아 반군의 붕괴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5일 러시아의 소리는 수백 명의 시리아 반군이 무기를 벌인 채 시리아 정부군에 합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영국 언론을 인용해 이는 반군의 투쟁 무력 전망에 대한 믿음이 전멸된 가운데 알카이다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25일 유엔을 방문해 시리아 사태는 군사적 해결 방법이 아니라 정치적인 해결 방법만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케리 국무장관은 24일 러시아 외교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와 전화통화를 했다면서, 시리아 정부와 반군을 제네바 평화협상의 테이블로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자는 입장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케리 장관과 만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시리아 내전 2년 6개월 동안 숨진 희생자가 10만 명을 넘고, 170만 명의 난민들이 주변국을 떠돌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제네바 평화협상을 열어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26일 남코리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위안부 문제는 예전에 청산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야자키 감독은 영화 바람이 분다 상영을 앞두고 일본 도쿄의 그의 작업실에서 마련된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정부에 대해 비판하며, 일본은 남코리아와 중국에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역사 얘기를 해야 하는데 일본은 그동안 쭉 경제 얘기만 했다며, 경제가 안 좋아지면 전부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 상황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가 정말 이상해졌는데, 돈을 계속 찍어내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 생각한다며, 아베노믹스와 관련해 여러 얘기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코리아포커스 주간브리핑이었습니다. 코리아포커스 주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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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포커스 주간브리핑